김진 대표님만의 특별한 시선을 알아볼 수 있는 살만나주 순서입니다. 저희 살만나는 주식에서는 매주 여러분들께 살만나주를 소개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은 먼저 지난 살만나주의 AS부터 겸해보겠습니다. 먼저 김진 대표님의 지난 살만나주 바로 MSC였는데요. 소폭 상승하면서 최고가가 한때 5,780원까지 오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오늘장에서는 역시나 쉽지 않았기 때문에 하락 흐름 보이면서 대표님께서 설정해주셨던 매수가보다는 조금 더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 MSC 전략 유지해볼까요? 아니면 전략의 변화가 조금 있을까요? 네, 걱정들이 많으실 텐데요. 한마디로 말씀해 걱정하지 마십시오입니다. 제가 살만나는 주식에서 추천해드리고 있는 종목들은요. 여러분들이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굉장히 주가가 조정을 크게 받았고 또 충분히 지지받을 수 있는 자리에서 그리고 그 자리가 났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 자체에서 이 회사가 앞으로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있느냐 이것들을 보고 추천드리는 종목들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이 시장에 폭락이 왔을 때는 좀 더 여유로운 마음을 가지고 긴 호흡으로 보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사실은 전체적인 AS를 해서 오늘은 사실은 드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시장이 너무나 다 지수가 11%가 폭락을 하면요. 사실 개별 종목은 20% 폭락해도 아무런 문제가 돼 보이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거든요. MSC 같은 경우도 오늘 5.98% 하락을 했는데요. 그만큼 많이 빠져 있는 그런 좋은 자리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시장의 영향으로 낙폭이 있었습니다만 이 정도밖에 빠지지 않았다. 지수보다도 덜 빠졌다는 것은 충분히 이 회사가 바닷건에 와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이 회사는 다시 한 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식품청감을 전문 업체로서 최근에 K-푸드의 인기에 힘입어서요. 성장이 계속 지속될 것으로 예상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죠. 대표적인 K-푸드인 라면의 수출 증가세가 뚜렷하기 때문에 이 동사가 공급하고 있는 분말 수프 등 이런 부분들의 성장도 지속할 수 있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한 하반기부터 카라기난이라는 그런 첨가물이 있다고 했는데 이 카라기난의 고객사들의 재고 소진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수출 회복이 시작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수출 회복이 된다면 실적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수급 측면에서 보면 이 회사도 사실은 개별 종목이기 때문에 시촌 기준으로 900억 정도 수준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진 않습니다만 오늘 좀 외국인이 팔긴 했는데요. 그래도 외국인들이 관심을 계속 보이고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종목에 대한 AS는 개별 종목의 문제가 아닌 시장 하락의 영향으로 이렇게 하락했을 때는 홀딩해 주셔라. 그리고 오히려 현재가 이하인 4,955원에 끝났는데요. 현재가부터 4,000원 중반대 4,400원, 500원까지는 추가 매수로 접근해 주셔도 될 것으로 보입니다. 손절과 같은 경우는 방금 말씀드렸던 그 가격의 제일 하단인 4,400원을 종가 기준으로 깨면 좀 손절 그래도 일단 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손절 기준을 처음에 제시해 드렸던 가격보다 좀 낮게 드렸던 이유는 시장 상황을 좀 반영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표가 원래대로 7,000원에 유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일단 시장 상황이 좀 안 좋기 때문에 반등이 좀 나오면 6,000원에서부터는 좀 바로 비중을 좀 크신 경우에는 줄여나가시는 전략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진 대표님 추천해 주신 모든 이 살만나주에 대해서 강한 자신감을 보여주셨습니다. MSC 또한 마찬가지였고요. 또 하반기로 갈수록 실정에 대해서 기대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을 것 같으니까요. 끌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홀딩 전략 세워주셨고요. 오히려 4,000원 중반대에서 추가적인 매수도 가능하다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하지만 손절가는 다시 한번 짚고 가면 4,400원이 깨진다면 손절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목표가 7,000원 그대로 유지하고 한번 달려가 보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월요일에 살만나주도 소개를 해 주셔야죠 대표님. 오늘 첫 번째 살만나주 어떤 종목 챙겨주셨나요? 네 MC님 최근에 영화관 가보신 적 있나요? 저 사실 영화관을 안 간 지 정말 오래됐거든요. 이게 제가 소개시켜드리려는 종목의 문제점이기도 한데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볼게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CJCGV라는 회사입니다. CJCGV요. 다들 알고 있는 그 영화관이죠. 그리고 또 관람객 수도 점점 증가하고 있는 그런 추세다라는 기사도 나왔고요. CJ올리브 네트워크 편입 효과로 내년부터 또 순이익, 흑자 전환 기대된다. 이런 긍정적인 소식도 있더라고요. 이런 소식들에 힘입어서 또 꼽아주신 걸까요? 뭐 개인적으로는 제가 영화를 좋아하는 부분도 있습니다만 회사의 주가가 굉장히 오랜 기간 하락 이후에 또 긴 조정을 받은 상태예요. 이 회사는 지금 우리가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 베트남, 인도네시아, 이 해외 시장이 더 중요한데요. 인도네시아까지 그리고 티르키의 미국까지 전 세계 6개 국가에서 멀티플렉스를 운영하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주 수입원은 티켓값이죠. 바로 입장료 판매고 그리고 매점의 시금료 등 컨세션 판매가 준대요. 또한 이와 함께 4DX 그리고 스크린X 등 기술 특화관의 장비 판매 사업을 통해서 글로벌 상영 기술을 선도하고 있는 지금 상황입니다. 아직 그 기술 특화관 장비에 대한 매출이 좀 크진 않습니다만 향후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코로나 팬데믹의 최대 피해자가 바로 이 주식이죠. 하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CJ 올리브 네트워크의 자회사 편입으로 인해서 재무 불안정성을 어느 정도 최근에 회수를 했고요. 또한 그 자체 비용의 효율화 그리고 최근에 뚜렷하게 관객 수가 회복이 되고 있는 모습. 이걸 통해서 이제 고생 끝 행복 시작의 시점이 다가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고요. 또한 그 팬데믹을 전후해서요. 소비자들의 라이프스타일이 굉장히 많이 바뀌었는데 그 변화에 대응해서 라이프스타일 공간 사업자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이제 단순히 OTT와의 경쟁이 아닌 공연이라든지 뮤지컬, 팝업스토어, 놀이공원 등 이런 것들과 경쟁을 해야 하는 지금 상황에 있는데요. 팬데믹은 당연히 문제였고 큰 문제였고 또 최대 경쟁자는 바로 OTT입니다. 아까 그 MC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최근 MZ세대들은 콘텐츠를 길게 소비하지 않아요. 짧게 짧게 핵심만 빨리 빨리 넘겨보는 그런 MZ세대의 특성들이 있기 때문에 영화 관객 수가 전반적으로 크게 늘고 있지 않다라는 점은 여전히 문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OTT의 대작이 부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요금 인상 등에 따른 가입자 이탈 현상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도 있고 최근에 서울의 봄, 작년이죠. 작년에 개봉했는데 1,300만을 돌파했고 또 패모도 1,190만을 돌파했고요. 범죄도시 시리즈가 2편에서 4편까지 무려 3,000만을 기록하는 정도로 관객들의 밝기를 다시 영화관으로 돌릴 수 있다는 가능성은 충분히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또 이와 함께 다양한 제휴 마케팅은 물론이고요. 또 고단가에 아까 말씀드렸던 4DX, 스크린X 등 기술 특화관을 통해서 독특하고 혁신적인 영화관 경험을 개봉하고요. 단순한 영화관람 외에 먹고 즐기면서 시간을 보낼 수 있는 다양한 부가 매출 창출 등의 노력이 ATP와 SPP의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또 추가로 최근에는 블랙핑크의 월드투어 실황이라든지 또 이명웅의 상암 콘서트 이런 실황 등 공연 실황과 팬미팅 그리고 프로야구 생중계까지 다양한 콘텐츠를 시도하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앞으로 지속해서 지켜볼 만한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될 부분은 해외시장입니다. 베트남하고 인도네시아는요. 우리나라와 다르게 젊은 인구 분포가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인구 구조 자체가 좋고요. 또한 증가하고 있는 소득 수준을 바탕으로 인해서 영화관람문화가 확산되고 있는 시점이고 실제 이들 두 나라에서는요. 한국, 중국과는 다르게 팬데믹 이전에 관객수를 거의 100% 회복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트리큐에 등과 함께 영화관 업계에 있어서 중요한 성장기회로 볼 수 있는 해외시장에서의 그런 발전 가능성 그리고 매출 증대 가능성을 저는 크게 크다고 보고 있고요. 또한 업황과 실적 측면에서도 1분기에 파묘에 이어서 2분기에는 범죄도시 포해 흥행 등으로 인해서 전년 대비 두 배 수준의 영업이익이 예상이 되고요. 또 하반기에도 인사이드 아웃2, 하얼빈 그리고 베테랑2 등 기대작들의 개봉으로 인해서 실적 개선에 속도가 붙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수급 측면을 잠깐 보면요. 수급 측면에서 보면 CJCGV죠. CJCGV 현재 수급 측면에서 설명해 주려고 준비해 주시고 계십니다. 보시면 금요일하고 오늘은 좀 팔았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이 안 좋기 때문에 좀 매도가 나왔다고 보여지는데 외국인하고 기관의 매수세가 그래도 어느 정도 보이죠. 나쁘진 않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최근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1년 가까이 지금 최저가 수준인 4천원, 4천원 후반, 4천원 중후반대부터 6천원 초반 이 가격대를 오르내리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다시 이 범위가 좁혀졌다가 오늘 또 다시 시장 영향으로 급락한 모습이 좀 나오고는 있습니다만 현재 그 국내 시장을 고려봤을 때는 당장 급등 가능성보다는 저는 실적 개선세가 점진적으로 이 주가 상승을 이끌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목표로 접근해 보시는 게 좋아 보이고요. 따라서 매수가는 현재 5천원, 5,380원인데요. 5,500원하고 5,000원 사이 이 정도 당장 내일 시조가 매수도 가능하다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손절가는 4,500원, 종가 기준으로 4,500원을 이탈 시에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정도로 일단 제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CJCGB 한 줄로 정리해보면 고생 끝, 행복 시작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관객들의 발길을 영화관으로 돌릴 준비가 차근차근 진행되고 있고요. 또 실적 개선이 점진적으로 진행이 된다면 그만큼 주가도 올라줄 것이다 이런 전망 주셨습니다. 가격 전략은 내일 시초가부터 진입해도 좋다. 5,000원에서 5,500원 사이 이렇게 잡아주셨고요. 손절가는 4,500원, 종가 기준으로 이탈하게 된다면 손절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는 7,000원 잡고 대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곧바로 이어서 두 번째 살만나주도 또 소개해 주셔야죠. 이번에는 어떤 살만나주일까요, 대표님? 네, 하나 더 질문 드릴게요. 네. 아이돌 좋아하세요? 아이돌 좋아하죠. 누구 좋아하십니까? 전 에스파 좋아합니다. 아, 에스파요? 아, 저도 뭐 에스파 알긴 아는데 저희 때하고는 좀 많이 노래들이 달라서 그렇긴 한데 오늘 가지고 온 두 번째 종목이 바로 아이돌과 관련된 그런 종목입니다. 바로 말씀드릴까요? 네, 말씀해 주세요. 네, 디어유라는 종목인데요. 아마 모르시는 분들도 많을 텐데요. 이 디어유는요. 디어유 버블이라는 아티스트와 팬이 프라이빗한 메시지를 서로 소통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SM 엔터하고 또 JYP 엔터가 지분 참여를 했고 또 서비스에 입점하는 등 이 디어유 버블 서비스는요. 2020년에 론칭을 했는데 이후에 케이팝 아티스트 IP 확보에 집중을 했고 또 2002년부터는 스포츠 스타 그리고 배우 그리고 트롯 분야까지 이 IP의 카테고리를 확장을 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신규 시장 진출을 통한 다양한 분야의 고객을 유치해왔고요. 올해 3월 말 현재 기준으로 130여 개 이상의 아티스트 소속사 그리고 600여 명 이상의 IP들이 버블에 참여를 해서 1분기 평균 230만의 구독수를 달성하고 유지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주요 고객층은요. 케이팝을 중심으로 케이엔터에 관심이 많은 글로벌 팬들인데요. 3월만 기준으로 해외 이용 비중이 무려 74% 이상입니다. 그리고 2022년 팬데믹, 2022년 엔데믹이죠. 엔데믹 이후에 엔터테인먼트 사업도 리오프닝이 진행이 됐죠. 그러면서 이제 음악 시장에서 오프라인 콘서트가 재개가 되고 또 실물 앨범 판매가 다시 활발해지면서요. 이와 같은 디지털 그리고 팬 플랫폼 이용이 축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엔터테인먼트 시장에 활성화되고 또 아티스트 활동이 활발해짐에 따라서 팬덤 플랫폼의 이용 빈도가 더욱 늘어나고 있는 지금 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 굉장히 긍정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2023년 글로벌 시장에서 K-POP은 물론 K-드라마, 영화 등 K-콘텐츠의 흥행이 두드러지는 모습을 보이면서요. 2017년 이후에 한알령으로 인해서 시장 진입이 자유롭지 못했던 중요한 시장인 중국에서도요. K-콘텐츠 열기가 포착되고 있다는 점도 중국이 글로벌 K-콘텐츠의 주요 시장으로서 다시 재부상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이 형성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업황과 실적 측면에서 잠깐 보면요. 기존의 엑소의 유닛 그룹인 첸백 씨의 구독이 여전히 증가되고 있고 또한 1분기 실적에는 포함이 안 되는 3월에 오픈한 슈퍼 IP인 블랙핑크의 지수도 여기에 입점을 했고요. 또한 4월에 눈물의 여왕의 배우 김수연 씨도 입점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요. 대주주인 SM과 JIP의 엔터에서 데뷔한 신인 그룹들의 IP들도 예정이 돼 있어서요. 하반기의 실적화 및 내년까지 성장세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이는 상황입니다. HTS를 통해서 또 살펴봐 드리겠습니다. 수급을 보면요. 외국인의 수급은 좀 오락가락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만 기관 매우세가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겠죠. 거의 기관이 사고 개인이 팔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관이 사고 있다는 점에서 오늘도 샀고요. 긍정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겠고요. 또한 그 차트를 보면서 설명을 드리면 지난 6월 달에 얼마 전이죠. 역사적인 신적가를 기록하고 나서 오늘 또 시장 폭락에 의해서 새로운 신적가를 또 기록을 한 모습입니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반등을 서서히 시도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시장의 영향을 좀 크게 받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때문에 앞서 CGE, CGV와 마찬가지로 현대 국내외 증시사항을 고려해 봤을 때 실적 개선세에 따른 점진적인 주가 상승을 목표로 긴 호흡으로 접근하는 게 좀 좋아 보이긴 합니다. 따라서 매수가는요. 2만 원, 지금 2만 원 거의 다 왔는데요. 2만 원 전후 내일 시초가도 당연히 얘도 공략이 가능해 보입니다. 내일 특히 개파락 출발하면 강하게 양봉으로 올라설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렇게 보여지고요. 손절가는요. 종가 기준으로 1만 8천 원 이탈시 그리고 목표가는 1차적으로 2만 5천 원 그리고 중기는 그 이상인 3만 5천 원 이상도 볼 수 있겠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디어유 많은 우려에도 불구하고 엔데믹 이후에도 팬덤 플랫폼은 성장하고 있습니다. 하반기 실적도 문제없을 걸로 보인다 이런 말씀 주셨고요. 가격 전략은 매수가는 2만 원 전후에서 진입하시고요. 손절가는 1만 8천 원, 종가 기준 이탈시 정리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1차적으로 2만 5천 원 보겠습니다. 오늘의 살만나주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목표가와 손절가 그리고 매수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고요. 저희는 금방 돌아오겠습니다. 좋습니다. ,